소음이 춤을 춥니다. 콘텐츠는 내주세요. 2개 있어. 2개? 어 안 밀렸어. 3배는 누가 잘 출몬네요. Unreal. 사실 잘 추면 Herz. 위기에요 지금. 끝! 그게 빠른지 애를 위치로 옮기는 게 빠른지 안무 까먹을 거 같아. 너무 긴장돼서. 너무 긴장돼서 안무 까먹은 거 같아. B랑 합니다. B랑. 남중이랑 하자 했는데 남중이가 거절했어요. 안 돼요 형 웃겨요. 이래서 어 그래 알았다. 진영! 형 찍을 때 직캠 찍어드릴게요 형. 자신감 가줘요 형. 아 너무 꾸준하자. 아 너무 꾸준하자. 진짜 형 지금 시긴땀 났어. 시긴땀 나요 형. 형 가도 쓸래요? 아 그냥 너 가서. 태용이가 쓸 거예요. 태용이가 쓰면. 태용이가 쓰면. 아니다. 태용이가 쓰면 누워서. 밖에 빠르면 나 그대로 따라할 거야. 자 태용이. 자 가도 돼 와. 자 형서 태용아 너만 믿는다. 죄송합니다. 응. 댄스 배틀이라면요. 댄스 배틀이라면요. 나하고 정국이하고 댄스 배틀하는 거야? 너네가 너네 춤을 추면서 동영상은 아닌가? 저, 저 틀어놨어요. 고로케 하나, 그리고 정면 하나, 진짜 한, 두, 두, 두. 다리 올라가는 거 봐. 이거 뭐야? 뭐, 뭐 하는 거야?